크론 내 크론 인간의 크론 어떡할까 아 한쪽이 1티어하고 한쪽이 2티어하면 딱 좋은데 음 아직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고 어 나도 3텍만 해야겠다 그냥 어 이게 가장 무너진 것 같아 initializing built protocol 카카오토기 플랜이 딱 썼다 그죠? 뭐? 데이터? 뭐가 보지? 아 근데 커맨드 선택만 해도 포커모 뽑으셔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리얼님 이제 두 판째거든요 두 판째를 해가지고 아직 그 빌드 기억이 다 안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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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가 구두가 좋지 않나 이러면? 나 이거 듣고 있는 거 아니야? 야 근데 여기 낸 거 같다 냉동우면은 포크 마을 드는데 인간의 수능은 알겠다고? 이러면은 포크 마을 드는데 바로 그의 소중한 사연이 어? 나... 네 마리이네 히힂힛 힛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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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취재 힛힛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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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쉬운데? 아 구독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투 이지한데? 어떡하지 이거? 너무 쉽지 않아요? 혹시 게임 하실 분 계세요? 지금? 게임 하실 분 계세요